투바이의 시장 중 빼놓으면 안 될 시장이 하나 더 있다. 투바이 금시장. 이곳은 미국 다음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시장이다. 400여 개의 도매상과 270여 개의 소매상이 모여 거대한 상권을 이루고 있다. 이곳에 오면 투바이를 왜 황금의 도시라 부르는지 이해가 된다. 팔찌, 귀걸이, 목걸이 등 금으로 치장한 화려한 가게의 휴인도가 사람들을 유혹한다. 금 한돈만 지녀도 배가 부르다는 옛말처럼 투바이 사람들이 여유있어 보이는 건 이곳이 황금 도시이기 때문일까. 금 한돈만 지녀도 배가 부르다.